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경찰 불교회장을 맡아 경찰 불자회와 제주불교 발전에 기여한 이 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상률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과장 당시 경찰 불자회장을 맡아 조계사 템플스테이와 노인복지회관 배식봉사, 부산범어사 성지술래 등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특히 경남경찰청장 재직 시에는 청사에 협소한 법당을 확장했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열어 불교계와 함께하는 치안안정과 지역사회 발전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지금의 제주경찰청에선 경찰청 최초로 별도 법당을 건립해 제주경찰청 불자회 활성화에 주도했고 제주불교방송 개국기념행사가 여법하게 치러지는 데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